가자. 가자.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에요. 3시거든요. 3시. How long is it? Maybe an hour. Maybe an hour? 2시 50분. 실크홀은 이쪽으로 30분이라고 하시던데요. 얼마나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의 안내해주신 발렌티르 아저씨가 길을 잃어버리셨다고 아니 안내해주시는 아저씨가 정글만 50년이라는 아저씨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해 펜젤과 그레틸이 따로 없었어 이상 여기는 벨리즈 벨리즈인지 과태발라인지도 모르겠다 벨리즈인지 과태발라인지도 모르겠다 벨리즈인지 과태발라인 내려가 내가 갓기 날아갈게 그냥 국몬같아 코 보이지가 않네 오는게 백..백감도.. 방향이 적은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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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에요 가시? 랩 랩 랩 랩 랩 랩 오 나왔다 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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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또 좋습니다, 빨리 괜찮으세요? 럭키 되게 나이스 닥쳐 진짜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저도 찔려봤거든요 근데도 웃더라고요 물론 이분도 2분의 1이지만 정말 프로였어요 그 표정을 보고 바다에는 프리다이빙이 있다 비용 보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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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프리다이버는 강산입니다. 저 프리다이버는 강산입니다.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예 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시청자들께서 많이 또 보험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